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가 출범 5주년을 맞아서 어제 기념식을 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한 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왔는데 이 자리에는 안철수 국민의힘의 당권 후보가 나왔고 그리고 이준석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펜앤마이크가 5년 전에 출범할 때 이렇게 자유 진실 시장이라는 기체를 내걸고 문재인 치세에서 많은 탄압받고 있던 이런 상황 특히나 언론 자유가 심지하게 침해되고 언론 자유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언론을 장악했다 했을 때 출범했던 펜앤마이크는 보수 진영에서 거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펜앤마이크가 어느 순간 부정선거 없다. 그리고 특정 한 사람의 입김이 너무나 강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여기가 좀 식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펜앤마이크는 아직도 보수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는 매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 외빈 가운데 이준석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행보가 펜앤마이크가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인물이 맞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준석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많이 흔들고 그리고 유승민과 함께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전통 가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가까운 인물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이가 이런 초청을 받았다는 것도 조금 의외로 보이고 물론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도 당권 주자로서 초청을 했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준석으로서는 당권 주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렇게 많은 개인 말하자면 비리 의혹 문제로 시끄러운 당사자입니다. 성상납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 돈을 줘가지고 각서를 써주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준석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고 특히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자유우파 가치의 핵심 매체라고 하는 펜앤마이크가 이준석을 불러온 것 때 그때에서도 정말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또 여기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의 틀 안에 누구나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 마음대로 힘센 사람이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방종이고 견제되어야 한다. 보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듣고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유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기냐한 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기원 전 의회를 옹호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데 펜앤마이크라는 매체가 이준석의 판을 깔아줬다. 그리고 펜앤마이크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아주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박근혜 전 탄핵을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고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나기원 전 의원에 대한 이런 것은 이번에 사퇴한 것은 억압이다,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개할 걸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상식대로라면 유승민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기원 전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도 다른 절에서 물론 한 이야기지만 나 같으면 선거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왔으면 나왔을 것이다. 그 말은 계속해서 앞으로 분탕질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준석을 펜앤마이크에서 불러가지고 축사를 들었다 하는 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동안 보수 우파 진영에서 많은 컬러, 색깔이 변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뭔가 보수 진영에 있는 매체도 그렇고 활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한 사람, 바로 여기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철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안철수라는 인물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했지만 이 안철수가 그동안 보이는 행보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앞장서서 추정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박근혜 퇴진 피켓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그 위에는 문재인이 나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드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가 즉폐다 하고 거기에 피켓을 들고 있는 아니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쿠키의 같은 거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데 그 옆에는 이재명이 있고 안철수가 가운데 있는 인물이고 여기는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옆에 있는 여성이 심상정이었습니다. 심상정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심상정 옆에가 문재인 안철수 사드 즉각 철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기 펜앤마이크에서 불렀다고 하니까 펜앤마이크도 보수 가치나 이런 진영에 있는 논리가 많이 약해졌구나 언론이라면 좌우 진영에 관계없이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펜앤마이크 주장했던 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펜앤마이크가 과거와는 색깔이 많이 옅어지거나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안철수가 이날 한 말은 또 뭘까 안철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있는가 이거는 아마 맞추고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문재인 정보를 쓰러트리기 위해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안철수는 과거에 신령복에 관해서도 신령복을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했는데 거기에 신령복에 대해서도 빈소에 찾아가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아주 존경한 사람이 가셨다. 이런 식으로 춤을 했던 인물입니다. 신령복에 대해서도 주위 모두 맑게 만드신 분이다. 주위 모두를 맑게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러면서 고인을 만나 차를 나누는 일을 언급하면서 선생님은 정말로 맑고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맑고 선한 분이 있을까 대화를 하는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제 말씀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쓰신 책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복은 간첩이라고 하고 지금 모두가 문제 있는 신령복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신령복을 평가했다.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정치성이 뭔가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물론 김기현 의원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도 정치인들로서 초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왜 김기현 의원은 또 부르지 않았을까 본인이 안 온 건지 불렀는데 안 온 건지 일정 때문에 어쨌든 김기현 의원도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비판받을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나 그리고 여기 이준석은 좀 심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펜앤마이크가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전통적으로 펜앤마이크를 지지하고 또 펜앤마이크의 구독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뭔가 펜앤마이크가 많이 달라졌다 하는 평가 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펜앤마이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뭔가 지금 보수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또 하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 중도 합작 범국미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여기 보면 주요 출연진 가운데 백은종, 김용민, 변희재, 강민구, 조영환, 양희삼, 양문석, 김준혁, 안진걸, 대경, 더민주포럼, 안해욱, 밴드타키퍼, 임세은, 딴지일보, 대구당 여기 보면 보수 진영에 있는 인물들이 보입니다. 백은종이나 김용민이나 그리고 안진걸이나 안해욱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예사에 대해서 줄리라고 봤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했던 분 여기 보면 이런 인물 외에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는 변희재, 강민구, 조영환 이런 분들은 그동안 우파 진영에 있던 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좌우 중도 합작 범국민대회 여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윤석열 물러가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형이 많이 변하고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판이 한 번 바뀌면 그래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시 시험지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설령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 확실하게 자유우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바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래서 나는 지지하고 더욱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다 하는 게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보수우파 진영을 아주 진영인 사람들을 서글프게 하고 또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하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